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예당에 관계하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평범한 국민들이 집권청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슨 어렵고 복잡한 것은 아닙니다. 그냥 상식에 따라 순리에 따라서 매사를 처리해 달라는 겁니다. 아침 신문에는 4월 7일 보궐선거를 전후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집권 이후에 또다시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YTN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보궐선거가 실시되던 전후인 4월 5일부터 9일까지 유권자 2,5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는 다소 의외입니다. 부정평가는 62.9%로서 집권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집권 이후에 최저치인 33.4%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전체적인 분위기 속에서 오늘 아침 뉴스 중에 단연코 가장 주목할 만한 그런 기사는 멱살을 세게 잡힌 김원웅 광복회장에 관한 그런 뉴스입니다. 이것은 지금 집권 여당에게 시사는 바가 매우 크기 때문에 한번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의 제목은 각 언론마다 좀 다르게 취급했지만 전체적으로 추미애에게 상을 주는 것은 독립유공자의 맹예를 더럽히는 것이다. 김원웅 목소리를 들으니 우라통이 터졌다. 광복회장 멱살 잡은 김인용 씨, 임정 국무위원 김붕준 씨의 손자다. 이런 종류의 기사들이 났습니다. 취재를 행한 원선우 조선일보 기자는 사건의 개요를 간단하게 이렇게 전합니다. 4월 11일 날 백범 김구 기념관에서 102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을 이뤘는데 이 장소에서 김원웅 광복회장이 발언하는 것을 듣다 못한 광복회원 김인용 씨가 갑자기 김원웅 회장에게 다가가서 맥살을 잡고 계속 흔들어댔고 이것이 화들짝 논란 황기철 보훈처장과 보훈처 광복회 관계자들이 제재한 끝에서야 소동이 끝나게 되었다. 최근 광복회에서는 김원웅 회장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게 최재형상을 수여하고 정치적 발언을 하는 등 행위에 대해서 일부 회원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원선우 기자와 통화가 된 김인용 씨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김원웅 회장 목소리를 듣고 있자니까 정말 우라통이 터져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전에 무슨 기획된 것은 아닙니다. 김원웅 회장이 추미애 전 법무장관에게 광복회의 이름으로 상을 주는 등 그 같은 행동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한 독립유공자들의 명예를 더럽히는 치욕적인 일입니다. 또한 김인용 씨는 김원웅 회장이 추미애 전 장관과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들과 함께 들고 기념사진을 찍은 태극기는 우리 할머니인 노영재 지사가 만드신 겁니다. 국가에 기정한 태극기를 유족에게는 이런 방구 통보도 없이 무단으로 복제를 해서 찌라시처럼 사용하는 행태도 더는 좌시할 수 없었습니다. 나이가 꽤 든 분입니다. 사진으로 미뤄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공식적인 행사에서 광복회장의 맥사를 잡고 여러분을 흔드는 그런 소란을 피운 것은 그 행위 자체로 보면 나쁜 겁니다. 공식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행위를 행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열을 받았으면 저렇게 할까 얼마나 열을 받았으면 저렇게 할까 이것을 여당 사람들이 깊이 새겨봐야 됩니다. 그 김원웅이란 사람에게 대해서 화를 표출했지만 그 김원웅은 현재 집권 세력에 대한 일종의 대체제 일종의 하나의 상징이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추미애 전 장관이 과연 상을 받을 만한 최재형 상을 받을 만한 독립운동에서 협격한 성과를 기록한 최재형 상을 받을 만한 그런 일을 했는가 이것은 여권 사람들이 또 김원웅 광복회장이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게 깊이 생각했는데 추미애 전 장관이 당연히 상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때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러나 현재 국민들은 현재 집권 세력에게 원하는 것은 큰 일도 아니고 대단한 일도 아닙니다. 그냥 상식 상식 또 상식일 뿐입니다. 매사가 상식선에서 처리되도록 해달라는 것이죠. 국민들을 마치 투명인간처럼 대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한 결과가 4월 7일 보궐선거로 거스란히 드러나게 됐습니다. 보궐선거 선거 결과보다도 민심은 훨씬 더 저는 악화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4월 9일 날 있었던 민주당의 2030 의원 5명에 대해서 지금 불꽃처럼 번지르고 있는 비난과 반발과 모욕적인 은사를 보면서 과연 집권 세력 내부의 상식의 복원 순리의 복원이 과연 가능하겠는가 그런 점에 대해서 깊은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초선 의원들은 때가 묻지 않게 그냥 자신들이 판단한 대로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 정당 안에는 이런 소리도 나올 수 있고 저런 소리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걸 수용해서 반영하든지 안 하는지는 결국은 수뇌부에서 결정하면 그만인 것이죠. 그렇게 자기 목소리를 낸 초선 의원들에게 초선 오적이 촛불을 못 오겠다. 내부 총질하는 초선 오적을 잊지 말자. 배어망덕한 초선들은 낙선만이 살 길이다. 이런 종류의 그런 아주 폭탄성 문자 메시지들이 그런 젊은 의원들에게 항한 것은 정말 이해하기가 힘들다 그렇게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소 희망적인 것은 초선 의원들의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는 박용진 의원도 있고 이렇게 참담한 실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과 언론개혁만이 살 길이라는 그런 목소리가 심심치 않게 나오는 것을 보면서 아직 여당이 멀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조응천 의원 같은 분들도 계십니다. 어떻든 민주주의가 건강한 여당도 있어야 되고 건강한 야당도 있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여당의 복원이라는 면에서 보면 정말 상식과 순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더 깨우치고 상식과 순리에 따라서 모든 일들을 처리하는 그런 여당이 다시 재탄생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